안녕하세요. 오늘은 APT Apart 64카운트 4, Improver Level에 Part A 32카운트, Part B 32카운트, A Asterisk 16카운트로 되어 있어요. 스텝 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Side Together, Side Touch, Side Together, Side Touch, Count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락킹체어, 보드락 리커버, 락백 리커버, 오른발 포드 스텝, 왼쪽 4분의 1까지 힐 바운스 3번에 나누어서 가시면 돼요. 1번, 2번, 3번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Part A, 풀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Part B, 섹션 1,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그널 포드 스텝, 로, 스텝, 브러쉬 왼쪽 사선 앞 다이그널 포드 스텝, 로, 스텝, 브러쉬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셋트 박스, 크로스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 램블 스텝, 두 발을 모아서 힐, 토, 힐,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시저 스텝, 왼발, 사이드, 투게더, 크로스, 홀드 오른발, 사이드, 투게더, 크로스, 홀드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왼발, 빅 스텝, 하면서 바디로 오른발, 드래그 4박자, 오른발, 포드 스텝, 위드, 쉬미 왼쪽, 2분의 1, 피버턴, 하면서 쉬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칼트 비프 카운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아, Silo는 파트 A에 12카운트까지 하시고, 스텝 체인지하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카운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스텝 체인지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 피버튼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 피버튼 시퀀스에 있는 A, A, B, A, A, S, R, B까지 카운트 할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